안녕하세요. 제미아입니다. 여기 우리 술라마씨 또 좋은 호피를 한 점 또 해놨네요. 멋있죠? 여기는 뜨겁게 해갖고 또 모욕을 해야 이쁜 호피가 나올겁니다. 또 우리 하던 약주가 아주 멋있는 호피를 한 점을 또 해왔네요. 너무 아름답게 무늬가 나왔죠? 진짜 무늬가 이쁘게 잘 나왔네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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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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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산약초가 미세호피를 한 점 했네요 좋은 오피또 한 점 보여 드릴게요 이제 힘들어서 못 이기고 그냥 보여 드릴게요 때가 넘이긴 없게 이쁜거 아닌가도 모르겠지요 때가 없으면 아주 멋있는 호피답니다 진짜 잘 나왔네요 우리 또 화산약초가 큰 대행원을 한 점 또 발견 했다네요 그래서 또 오래 해서 또 갈대밭을 해주고 가야 되겠네요 또 갈대밭을 쭉 가려면 또 제가 죽은 안내요 아이고 아이고 고기를 축하합니다 고추 소밭 고추 등장 마늘 넓은 우유 소금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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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